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전역항암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상장을 2020년에 했는데 그동안 별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연구개발이 지속되면서 영업적자가 2018년에 28억 원에서, 24억 원 죄송합니다. 2019년에 40억 원, 2020년에 43억 원, 2021년에 59억 원, 2022년에 8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중입니다. 박셀바이오가 그동안 매출이 또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적용받았던 관리 종목 지정 조건 유예가 곧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상장을 했는데 기술성장특례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자금이 없어서 연구개발이 어려운 경우 상장을 시켜줘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기술성장특례기업의 경우 매출 30억 원 미만,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법차손이라고 하는데 비율이 50% 등 거래소의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을 일정 기간 동안 적용받지 않습니다. 유예를 받는 건데요. 상장연도 포함해서 매출 요건은 5년 동안, 법차손 요건은 3년 동안 유예됩니다. 2020년 기술특례상장한 박셀바이오의 경우 2025년부터 매출 30억 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상장 폐지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박셀바이오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적자의 규모를 보니까요.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흑자가 된다.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흑자가 되는 겁니까? 매출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상되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박셀바이오가 계획 중인 반려견 전용 면역 항암제 박스루킨15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상업화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스루킨15와 함께 투여할 수 있는 면역기능 보조제 매출이 또 기대되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은 박스안케이 HCC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술 이전 통해서 매출 확보가 기대되고 박스안케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통해서 환자에게 투여가 되면서 실비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내후년에 매출 3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매출을 찍힐 것이라고 보이는 기술력은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매출 예상되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박스루킨15, 아까 말씀드린 동물용 면역 항암제인데 세계 최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올해 안으로 규제기관에 박스루킨15의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고요. 내년 안에는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스루킨15 같은 경우 면역세포 활성화를 통해서 독성 및 부작용이 없고 반려견의 유방암에 대한 임상에서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임상에 따르면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93%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동물의약품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셀바이오는 지난해 동물의약품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이재일 전남대 수의학과 교수를 동물의약품 총책임자로 영입하고 동물의약품에 대해서 계속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시장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만큼 매출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까? 박스루킨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려동물의약품 시장이 2019년 102억 달러에서 연평균 6.2%로 성장해서 2026년에는 15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반려견 중 4분의 1, 25%가량이 8살 이후에 높은 확률로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동물 전용 항암제가 없어서 사람에게 투여되는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람에게 임상이 진행됐던 것 같기 때문에 반려동물에게는 항암제의 효과가 낮지만 부작용은 또 크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박스루킨 15를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중 박셀바이오 대표에 따르면 내부 분석을 거친 결과 박스루킨 15를 통해서 매출액 3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 15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반려동물용 면역기능 보도제도 준비하고 있어 시기를 맞춰서 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이 정말 크군요. 2026년 1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면역항암제, 반려견 전용으로도 만들 예정이다. 어쨌든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박셀바이오가 사실 메인 파이프라인 하면 NK세포치료제, 그게 제일 많이 언급되잖아요. 개발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동물의약품은 사실은 매출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본 사업은 NK세포치료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있는데요. NK세포치료제, 맥스 NK는 진행성 간세포암, 진행성 췌장암, 소세포 폐암 등 치료 적응증으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진행성 간세포암 적응증 연구가 가장 빠르고 많이 진행됐습니다. 11명의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임상 1상은 완료됐으며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개 이상이 연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임상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신약에서 임상효과를 확인한 겁니까? 네. 이제 임상을 통해서 신약효과를 확인한 거고요. 여태까지 진행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진행성 간암치료제로 개발 중인 박스 NKHCC의 경우에는 간동맥내 항암주입요법이나 병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2개 이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질병 통제율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 16명 중에 6명은 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관에 판정을 받았고요. 이어서 암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부분관에가 4명 암의 크기가 소폭 줄거나 성장을 멈춘 안전병변이라고 하는데 이건 6명이었습니다. 총 16명이 모두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 환자 중에 CR이나 APR 환자의 비율이 객관적 반응률은 62.5%를 기록했고요. 박셀바이오에 따르면 진행성 간암의 표준치료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독약법은 객관적 반응률이 약 30% 정도고 소라페닙의 경우에는 약 10% 수준입니다. 박스 NKHTC 투여 후 암 진행까지 걸린 시간 중앙값이 16.3개월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 치료제 대비 연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셀바이오의 다음 목표는 백스 NK의 빠른 상용화인데요. 박셀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받고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판매를 하면서 임상 3상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한다면 임상 2B상을 추가로 진행해서 조건부 허가를 받고 판매와 임상 3상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16명 환자들에게 모두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신속 처리 대상으로 받든 지정받지 않든 3상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을 하기 위한 돈은 어디서도 갖고 옵니까? 박셀바이오가 지난달 초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총 1,00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1,006억 원 중 424억 원을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 또는 임상에 사용할 계획인데요. 이 중 아까 말씀드린 핵심 파이프라인 맥스엔케이 HCCC에는 임상 2B상 그리고 3상 연구에 139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최장암 치료제 맥스엔케이 같은 경우에는 3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면 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하는 맥스엔케이 SCLC의 경우에는 21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조달 중인 자금 중 451억 원은 신사업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연구소를 갖추어서 좀 더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신약 개발에 좀 더 노력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려동물 시장부터 해서 본업까지 시장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